안녕하세요. 고현장입니다. 저는 네포 호텔을 사실은 고객으로 먼저 만났는데요.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지루하기 전에 새로운 제품이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열렬한 팬이었는데 이렇게 광고까지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네포 호텔을 알리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네포 호텔 같이 경험해 봐주세요.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